이번 주 4위를 차지한 장나라 밴드의 무대입니다. 그게 정말이니? 지금 흔들리는 목소리로 이별을 얘기하는 거니 사랑하는 순간이야 그래 나도 기억하니까 네 말대로 후회는 없을 거야 잊을 수 없겠지만 그게 정말이니? 너 돌아서는 모습이 정말 마지막이니? 아무 말 없이 너를 보내고 난 뒤에 후회하면 어떡하니? 지금이라도 널 품에 안고 괜찮아 나면 돌아올 거니 지나간 날의 예쁜 추억은 났고 이렇게 널 남는 거니 이렇게 멀어져 가는 그대 그저 이 없이 바라볼 뿐 소리쳐 불러봐도 잡을 수 없기에 이걸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제발 내 곁에 있어달라고 마음속으로 널 하남 싶을 것도 아무 소용없겠지만 자꾸 돌아보면 머뭇거리는 저 멀리 이 모습 때문에 너로 인해서 행복해서 날아가는 거 지금에야 알게 돼서 이렇게 사랑은 느낌이죠 사랑은 느낌이죠? 사랑은 느낌이죠? 응 원짱